보면 저것도 누나 좋아서 오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싸우니까 또. 하지마 좀. 세트 10만 볼트. 세이.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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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. 서윤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. 아 정말 끊임없이 건드노구나. 아니 또 밖에서 저러면. 그렇죠. 혹시나 또 컵이라도 깨지고 이럴까봐. 서윤이가 가운데 딱 중세기. 그만해. 서윤아. 서윤아. 오경 여기 앉아. 엄마. 서윤아. 너무 아파. 아휴 진짜 엄마도 힘들다 야. 누나 입장에서 좀 세게 때린 거 아닌데. 엄마도 때렸으니까 때릴 거야. 서윤아 하지마 하지마. 아 좀. 야 가자 그냥. 밥 먹지 말고 가자. 가자 가자. 그래. 지금 밥이 중요해. 가고 싶다 진짜. 이렇게? 먹어 골라서 우경이 먹고 싶어 안 나와. 서윤아. 서윤아 물 좀 마시고 먹지? 살살 자고. 에이 우경이 밥 먹자. 좋아하네요 그래도. 오 날씨. 잘 먹네. 젤리 먹지마. 근데 스위치 가서 초코 케이크 먹고 있네요 지금. 젤리. 아이고. 이거 먹으려고 했구만. 아이고. 밥 먹어 밥 먹어. 이거 아니야 우경아. 너 여기 무슨 편의점 왔어? 네. 디저트로. 접신당국 대상이 되는 건데. 이거 하나는 더 먹자 우경아. 점심이니까. 그만 먹어. 응? 입이 짧은 거. 그러네. 이거 잡아 하나면 더 먹어 이기야. 게임. 음. 음. 게임 또 게임. 우나랑 엄마 기다리고 한번. 응. 엄마 다 먹었어. 엄마 꿀. 아이고. 어떡해. 아유. 코로 들어가는지. 입으로 들어가는지. 응. 엄마 다 먹었어. 엄마 다 먹었어. 자 우리. 묵찌빠 할까? 묵찌빠 묵찌빠. 보. 아우. 엄마 졌다. 아우. 저 엄마 졌다. 묵찌빠 묵찌빠. 가위바위보. 아우. 아이고. 큰 애 먹게 하려고. 또. 숙제를 해야지 게임이 풀립니다. 울자 좀. 이거 그냥 엄마가 막 썼잖아. 엄마랑 똑같아. 오케이. 좀 집중 치루자 설날. 이게. 하지마. 어머 어머. 근데 이 투명 방사는 뭐지.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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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방금 내 고자 빠졌어. 어? 엄마. 어머 어머 어머. 둘 머리 좀 누워. 신랑이야. 어. 안 넣었어. 엄마. 넣었어? 이렇게 해봐. 봐봐. 잠깐만 잠깐만. 서윤아 진짜 넣었어 안 넣었어? 안 넣었어. 넣었다 뺐어. 아우 서윤아 왜 이렇게 위험한 짓 하니. 슬라임을 애기 귀에다가 집어넣어. 큰일 나. 애기 아니야 청소년이야. 한 마디 하면 열 마디 해요. 한 마디 하면 열 마디 해요. 아악. 아악. 잡혔다 잡혔다.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. 이야 이야. 아 어떡해. 너무 조금 떨어지라고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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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 종일 머리를 뜯고 싸우니까. 아우. 갑자기 머리카락이. 아우. 아우. 세상에. 집 앞에 마트 갔다 올 테니까 너네끼리 있어 알겠어? 응. 시작합니다 경기. 몇 장인가요? 공평해야 합니다. 가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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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봐줘라. 아 그래 한 번 봐줄게 됐니? 응. 그래 엄마한테 전화할 거야 끊어. 응. 아람 중인 거 가위바위보. 잘. 어 또 졌어. 아람 중인 나 가위바위보. 왜? 3판 2승. 3. 그럼 내가 지금 2판 이긴 거 아니니? 아까까지 해서. 맞아. 오경이 말이야. 맞지. 엄마한테 써나 안 나? 네. 상관없어. 어떡해. 아이고. 아니다 엄마한테 감사합니다. 아니다 엄마한테 써네.